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당신의 자녀이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당신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렘난트들, 가족들, 아이들이 모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드라스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곳에 지속적으로 성교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지역을 정복하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안신혈을 취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족과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유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교사들이 그들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여서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모든 흑암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빌리포스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해서 인정하여 주시길 이끄시 나의 동네 친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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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